아침 기온이 상당히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월 십육일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화면의 것은 가시오가피인데요. 잔털 가시오가피입니다. 한방차 재료로 쓰이는 이 잔털 가시오가피는 최근 성장세를 거듭해서 꽤 많이 자란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들깻잎인데요. 이제 옮겨 심을 때가 됐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자리에서 그냥 자연 발화된 들깻잎은 옮겨 심게 되면 깻잎 장아찌, 고기 싸서 먹을 쌈채나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 바가지, 바라 모습인데요. 심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바라가 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의 것은 머입니다. 잡초 발생이 많아서 심은 건데요. 알아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참 강합니다. 이것은 버드나무 잔가지와 잎인데요. 자연의 바람과 햇살로 말리고 있습니다. 이번 것은 버드나무 잔가지를 토막내서 자연건조를 하고 있는데요. 햄스터, 먹이, 울타리, 기타용도로 쓰입니다. 요즘 계속 야생의 것을 채취해서 말리는 엉겅키인데요. 뿌리와 줄기, 이 꽃대를 분리해서 마당에서 천천히 말리고 있습니다. 이 엉겅키는 야생의 것이라서 굵직한 것도 있고 외사용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줄기와 뿌리는 분리를 해서 말리는데요. 뿌리만 구입하실 때는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아침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